약을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빨리 먹지 않고 생활습관을 고친 다음에 나중에 먹어도 괜찮을까요? 네, 그러면 안 됩니다. 혈압이 140에 90mm, 머큐리 이상으로 나왔다고 항상 바로 약제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. 보통 수축기가 140에서 159, 이완기는 90에서 99 정도고 또 젊은 나이라면 식이조절과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행해보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면 항고혈압 약제 사용을 고려하는데요. 그러나 진단 당시부터 진행된 고혈압이라면 약물 복용을 시작해야 하고 무턱대고 시기를 미룬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의사 진단에 따라서 먹는 시점을 정해야지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어요. 그렇습니다. 합병증도 조심해야 되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